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무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성전을 헐라 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본 제목인데 여러가지 사정상 짧게 이 성전을 헐라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그들 사회생활 여러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국당에서 6월절 양의 피와 홍해 침류를 통해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믿고 따르기에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힘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여와라는 그 신이 자신들에게 체감이 되도록 더 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접 체험을 하지만은 많은 것을 부족하게 여기고 또 많은 이 안에서의 갈등과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막의 식양을 그대로 보이시고 이것을 보고 이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 또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지시해 주셔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우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이면서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 성막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고 또 들으셨던 것처럼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또 태워서 하나의 배 들이는 그 번제를 들이는 번제단이 있고 또 그곳을 통과하면은 제세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은 제세장들만이 성소를 향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헌신을 다합니다 왼쪽에는 일곱 등잔이 있는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집발을 상징하는 떡 열두덩이가 여섯 덩이씩 금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인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손을 아래는 분향단 그 향단도 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곳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하는 지성소라고 해서 법계 언약계 증거계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계가 있습니다 씨뜻나무로 조각목으로 지어졌지만 역시 외부는 순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금계라고도 부르죠 그 안을 열어면은 모세가 신해산에서 받았던 10개 명이 씌어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죽은 살고 나온 지팡이가 싹을 피운 그 지팡이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던 그 만나를 담았던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덮개에 그룹이라는 두 천사를 거기다 조각해놓아서 세워놓아서 그 두 날개가 양쪽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하나의 터널처럼 되어 있죠 그곳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재소라고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곳에서 속재소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이를 말을 그곳에서 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 성막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속재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재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안에 제세장 그리고 휘장을 열고 안에는 대제세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반 백성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구름기둥 밤에는 그 구름 속에 있는 불이 함께 있는 불기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 위쪽으로 구름기둥이 항상 떠 있기 때문에 밤에는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그 구름과 불이 합파져서 불기둥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향해서 쳐다보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진중이 함께 계시는구나 를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조금씩 더 다듬어가고 굳건히 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저곳으로 그 성막을 분해해서 옮겨가서 다시 조립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함을 가지고 그들의 이방인인 많은 이방족수들과 싸워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에 그 언약계 법괴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멈춘 강물을 멈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신로 신로라는 그러한 조그마한 마을에 그 언약계를 임시 보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불레색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편의상 성경을 찾지 않고 흐름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서 끝부분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다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볍게 여겼던 불레색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최전선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셔와라 그 언약계가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터 중에 함께 하신 분으로 우리가 불레색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전가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하스를 통해서 언약계를 최전선으로 갖고 오죠 사기가 올랐지만은 결과는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고 흠리와 비누하스는 그곳에서 죽게 되고 그 언약계를 불레색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불레색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을 모신 신당에다가 이 언약계를 그 자신들의 신에게 봉헌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완전히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당에 가두어놓죠 그러나 그 다음날 보니까 자신들이 믿던 다곤 신의 그 우상이 모가지, 모가지라고 하면 안 걸리네요 이 목이 떨어져서 굴러져 있습니다 아주 검열이 심해서 손모가지, 발모가지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이 떨어져서 등굴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손, 발이 다 잘라져 있고 몸통이 댕글댕글 둥그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에 그들 마을에 독종이 퍼져서 많은 백성들이 독한 종교에 걸려서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해서 제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전가를 주게 되고 그것을 메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죠 그런데 두렵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계를 모시고 다시 원래 있던 실루에다가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략여아림이라는 마을에 있는 아미나답 혹시 이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답인지 아미나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미나답의 집에 거기다가 멈춥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니까 됐다 더 이상 옮기지 말자 두렵다 하면서 그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을 모시게 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사올이 죽게 되고 여러분이 아는 다윗 왕이 실권을 잡죠 이 언약계가 이스라엘에 있지만 너무 변방에 있는 거예요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아들 두 아들이 그 여우와 연약계를 모시고 오는데 소가 끊은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레가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울퉁불퉁하다가 이것이 법괴가 넘어지게 생겨서 누가 그것을 잡죠 우사하고 잡습니다 우사가 그것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사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우와의 언약계 법괴는 내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만질 수 있고 그것도 아무 때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에 법괴 양쪽 내구통에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긴 봉을 껴서 네 명의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걸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수레로 옮겨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우사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니까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잔뜩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벤예두메라는 조그만 사람의 집에다가 모셔서 네가 지금 모셔라 하니까 그 압력에 결국은 수긍해서 자기 집에 모십니다 3개월을 모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오벤예두메라 집에 엄청난 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원해서 모신 것은 아니지만 그 원약계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위해서 오벤예두면에 모든 일이 행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위당이 그렇게 잘 된다면 이제 다위성으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다위시 마중을 가서 그곳에부터 옮기게 되면서 춤을 추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미갈이 뭐라고 했다가 또 이상해져서 아기도 못 낳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위성에 모시게 되죠 그리고 다위성 이 하나님의 원약계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의 성은 화려한데 하나님을 모신 이 곳이 너무나도 초라하다 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원약계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너는 안 돼! 반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으니 너는 안 된다 하지만 너의 후순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후순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 솔로몬이죠 요즘은 뭡니까? 제과점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잘못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위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평생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과 많은 재물과 많은 인력을 통해서 가장 최상으로 그 화려하고 웅정한 솔로몬 성전을 마침내 7년에 걸쳐서 건축하여 완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부르는 제1성전이죠 그러나 광야의 성막도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매우 화려하죠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이 오래가지 못하고 370년 만에 결국은 환전하게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징조를 주고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동이로 쓰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 이름 백성이 된 거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많은 왕족들과 지도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내 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하는 그 말씀을 칭령 왕의 명령으로 완전하게 칭령을 내려서 그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따라가게 되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내가 세운 이 환경을 어떻게 버리고 다시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을 돌아가는가 하고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후에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회당을 이루고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수루파베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도 이끌고 와서 그걸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가 들어와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훈계하면서 다시 성전을 계속 재건하려고 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다시 뉘에미아가 들어와서 다시 총독으로 들어와서 계속 성도를 독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면서 성전을 재건하자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내놓으면서 하는 것을 지난 7월에 두시 예배를 통해서 뉘에미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죠 같은 이스라엘 혈족이면서도 혼혈이 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건축을 철저하게 방해해서 14년 동안 정지됐어요 낙심했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없구나 하고 낙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 합계에 스가라당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이 계약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다시 격려하여서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 당시 바로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 왕에게 다시 편지를 상수를 써서 고레스 왕 때에 칭령을 내려서 우리가 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중지됐는데 다시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내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 성전이 수룩바벨 성전입니다 흔히 말하는 제2성전이죠 그리고 또 세월이 가면서 역시 무너져버리고 반복되어지죠 드디어 예수님 당시로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무너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진 수룩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헤롯이라는 대왕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한 겁니다 계속 재건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때까지 이르렀는데 이때가 그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46년이 된 때예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재건돼서 후에 완성이 되었지만 헤롯 아그리바이사 때의 왕궁이었지만 이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라 성전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장사의 속을 도둑놈들의 가끔과 연도 있지만 도둑의 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곳을 성전 청결을 선언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참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건물이라는 성전 그것을 우성화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칠의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신들의 의리를 과시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돈 바꿀 때의 폭류를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너희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더럽히고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만날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을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위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상을 파괴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존중해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리 쉬면서 가슴에 상처가 나면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새겨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증거한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속재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르노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우리가 몸부리시면서 기도하고 부딪히고 눈물을 흘리고 술려나가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우리의 심정 속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신길 본당을 우리가 사수하려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영성 회복을 위해서 사령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하신 이 말씀이 2000년에 하셨어도 지금도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울려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때로 끝이지 않냐고 계속 흘러가면서 성령을 모신 성령의 천 예수 이름을 모신 우리들의 영혼이 참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한 영혼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영혼 내 안에 모신 예수께서 그 안에서 참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 그가 꼭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전국에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오신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예수의 그시를 믿고 의지하는 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참 성전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계업 지도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여래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열애되지 않고 함께 참석하시면서 몸부림치고 지혜배당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목도해봤지만 지난주에는 더 그것을 뼈저리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인 것입니다 한 주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위로를 받아도 새겨진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을 보신 참성전으로서 예수의 피가 새겨져 있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고 진리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직분과 여러가지 일을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뿐 모두가 소중합니다 예배들이는 아직 말 못하는 유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비록 모모 노사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 연세 받으신 분까지 모두가 다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우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참성전 참개혁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산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참성전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건물에 집착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로 속잡아 놓은 우리의 성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들이는 이 공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계업 지도부를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한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